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포항 1,228명, 경주 543명, 울진 87명, 영덕 81명, 울릉 7명입니다. 경북 전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2,398명, 2일 4,404명, 3일 6,185명으로 연일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4월 20일 7,189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